소리 없는 바람이 부는 조용한 밤 달빛이 눈에 스며든다 아 그래 나는 쇠퇴한 꿈 제 2화 검은 악마 비는 참 싫어... 싫다고... 한가해라...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... 불렀어? 안 불렀어 한가하면 저랑 박살의 여행을 나가는 겁니다 혼자 가시지 어머 이 초콜릿 아직 안 뜯었네 초콜릿! 시끄러워 아니 하지만 저도 한가합니다 아 한가하다 한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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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지금 레이나랑 진검 승부 중이야 산만하니까 얌전히 있어 매트 하지만 비스씨 이거 제가 이겼는데요 또... 또 졌다... 뭐야 이거? 새하였네? 개 뿜뿜네 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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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치고 확 패버린다? 어쩔 수 없어요 비스씨는 머리가 나쁘니까 때린다? 하... 왜 이길 수 없는 건지 모르겠어... 비스비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비스비스는 개니까 누가 개야? 똥 깨개 뚱뚱 깨개 뚱뚱 깨개 뚱뚱 깨개 뚱뚱 그만해 아니야 난 개가 아니라고 방이 더러워졌네 아아... 아아... 유혈사태 대박 시끄러워... 어... 잠깐 언제까지 잘 생각이야? 칠칠치 못하기는... 이제 좀 일어나시지? 음... 아 지금 일어났어 좋은 아침 그렇지노? 어... 어... 너 요즘 칠칠치 못하다고 한텐 어쩔 수 없잖아. 피 때문에 아무 욕도 안 생긴다고.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쭉 자기만 하면 비가 캤어. 나갈까? 데이트라도. 그래. 또 졌어. 또 졌다고. 바보. 바보. 투비 컨티뉴.